오늘은 2024년 4월 6일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한 10kg 신청해서 뛰어보려고 합니다. 벚꽃이 날 너무 잘 잡았습니다. 31회 벚꽃마라톤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완전 날 너무 잘 잡았습니다. 벚꽃마라톤 분위기 한번 보러 갈까요? 벚꽃길 벚꽃이 심한 사람들 바라톤은 좀 큰 지역 대회 치고 아주 큰 대회입니다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다 보관물품소 저쪽에 먹거리도 엄청 많은데 먹으러 좀 가볼까 싶어요 원주메달 간식 배붙여 이야 보자 보자 땡겨볼까나 대동성시러 대동성시러 에이팩 정상의 유치기념 제 30일에 경조 벚꽃 마라톤 원해도 변함없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될 배동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춤 제발 연락 비치 에 çalış 영원 눈 발바 하프와 10km는 여러분의 배번호에 칩이 있습니다 칩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고요 거기에 구겨지거나 그러면 기록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접거나 이렇게 구겨지지 않도록 잘 펴서 가슴 쪽에 코너를 붙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은 빨리 뛰실 복장으로 같이 입으시고 물품 보관소에 물품을 맡기시고 이곳 무대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번 마라톤 다같이 5 4 4 4 3 3 2 1 1 하프와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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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 8 9 예배되는데 소리는 더 적어요. 5분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안되겠죠? 다 같이 한번 5! 5! 4! 5! 3! 3! 2! 1! 7키로 출발! 5! 총 2! 3! 1키로 시점 동갑합니다. 벚꽃이 만바랑 완전 만개한 벚꽃이 달려봅니다 1km를 아직은 거뜬합니다 2km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천천히 뛰니 힘들지도 않습니다 10km 너무너무 많아 통악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많아요 어마어마하자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진짜 원래 날 너무 잘 잡았습니다 이렇게 벚꽃이 만개한 날 벚꽃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너무 멋져 이런 날 꼭 구경하고 해야지 뛰고 싶은 마음은 조금 사라지네요 너무 멋집니다 군데군데서 사진찍고 뛰는건 뒷정이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많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 인원들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아 예뻐요 급수대 급수대 물 한 모금 먹고 갑니다 지금 온도는 10도입니다 여기는 오로막 오로막도 살살 뛰어봅니다 지금 온도는 10도입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많네 저 멀리 쭉 오와요 여느 하나쿵도 지났어 내리막 첫 마라톤 벚꽃마라톤 마라톤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는 꼬린 지점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뛰었는데 처음인데 오늘은 안될 것 같아요 오늘이 더 뭐하는 듯해 힘도 들고 촬영도 하고 예쁘다 10키로 진짜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1키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힘내라고 평악을 울리네요 비니시 지점 다 갑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150m 남았습니다 150m 남았습니다 아 아 아 155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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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아 아 아 오늘 엄청 힘들어서요 아 자 멈추지 마시고 시도는 이동하십시오 띄었으니 국수 한그릇 먹어야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아 너무 배가 고파 맛있게 죽어보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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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30일에 벚꽃 마라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아직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하프 하프 2시간 30분이 됐는데 아 저녁은 정말 힘들거든요 늦게 들어오는 게 더 힘듭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